귓립 드래곤 이제 신났도 안될네요 1. 2. 2. 3. 1. 2. 2. 1. 2. 2. 2. 1. 2. 2. 2. 합체공격 뭐야? 합체공격 뭐야? 합체공격가 해도 온 것 같아. 아 이 세대 합체공격 한거야? 합체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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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일반형 총이네? 참 총이네? 이거 생물이라가지고 갑이 잘 들어가나나? 그래도 제가 가져갈 때 세트머 안에 다잡으라고 하니깐 아.. 저 이거 어떻게 때리는거지? 야 맞았어? 이걸 맞아? 2% 왜 안 맞겠지? 5,000 데미지? 아.. 이렇게 상하네 생물이니까 이거 카운터를 뭐야 단 두방이 끝? 겁나 센데? 클리어 계속 터지는데요? 뭐야?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거에요? 크로스 암주 캐릭터클인가? 네.. 2% 1% 2% 2% 1% 2% 2% 2% 잘 합체분기 해봅시다 합체분기 해봅시다 아! 다 쎄야되는데 오.. 속성이 쎄네 에이 드라이버? 뭐야? 람다 어? 람다 스트라이크? 어우 두생각 봅시다 두생각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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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이야 뭐 팡팡 하겠지 뭐 피하고 보스케 강화 파기다 보자 나 안 끊은거야? 어 뭐야 아 끝난게 아니야? 너 와이클인데 어 오호호 이거 연출이 기네요 선수가 오우 멋있다 아우 랩장에 숙취하네 오버에서 저만큼까진 안떼어줄같아요 이게 소비소비가 좀 세려가지구 미치기는게 뭐지? 저거 저거 저만큼 아 이렇게 바이러스 아 너 와이클이네 아 아 아 합체 공격 보자 합체형 아까 못봐서 합체 공격 좀 봅시다 궁금하네 합체 공격이 있어가지고 오 뒤에서 때려주고 전방 치고 잡근해서 칼로 썰고 총 쏘고 거기다가 다시 한 번 쓰나 쳐놓고 끝이 아니야? 뭐 이리 길어 이거 어 이거 풀메탈패닉을 쓴 것 같은데요 오 길다 크리에터였다 기네요 무기가 기네 으음 이 버터 풀려야 될거 같으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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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공격이 안 돼요? 이동하면 공격 안 되나? 왜 공격이 안 돼?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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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그 다음에 얘로, 얘로 칠까? 아, 어떻게 얘는 액션, 멀티션 아, 이거 못 가네? 이동이 안되네, 아 케이스 케이스 했다 액션에 내가 멀티션 액션 대전차 쓰고 액션이니까 그럼 크리티컬 걸어주고 암다를 걸면 무조건 크리거든요? 무조건 크리에 아 분석까지 분석하구요 축보 축보 걸어주고 공격 우영 걸어주고 깝니다 풀버핑 풀버핀 풀버핀 아, 이거 무조건 크리니까 아 아, 이거 너무 길어 무조건 크리티컬 더 길어 앞에 코너스 자금 받았구요 이거 하나님께 말할게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들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코스트게임효과로 8천원 추가된 아 추가 획득 금액이 있고요 아 얘도 다른 세계에서 왔구나 플메타 패닉 또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런식으로 묶어버리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이각적이라서 도마라가지고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옷을 어 어이구 이거 글자가 가린 흠흠 신체검사 어떤신체에 검사를 한거지? 어떤 신체검사를 한거지? 아직 1600원 모아가지고 해야 되겠네 백레이로 백레이로 80다고 업그레이드 아나? 백내자말고 딴 것도 좀 업그레이드 해줄까? 아 삼건담 근데 운동성은 이런게 낮은 것들이 아 근데 이거 게임하면서 전체 다 풀업으로는 안되겠죠? 전기체 풀업은 불가능한거 보겠죠? 기체 하나당 80만 되니까 사실 마음같아서는 전기체 풀업하면서 멋있긴한데 더 힘들 것 같고 사실 맘에 드는 기체가 더불어 근데 이 정도는 얘는 하나둘은 없어질 것 같은데 운동성만 조금조 그래서 초반 초반 캐릭터들은 흘리차 너무 없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스리.. 아 맞다 용병이지 근데 풀페탈패닉 같은 경우는 만화책이 원작이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그 약간 좀 마무리가 흐지부지하게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뭔가 좀 잘 뭔가 꾸며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급 마무리된 어.. 급식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노벨 소설로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애니메이션도 나왔고 2기인가 뭐 3기까지 났나? 났었는데 그.. 뒤가 안좋았어요 마무리가 좀.. 너무.. 저기 뭐야.. 갑자기 급식이 급! 약간 똥싸다 맞는 느낌으로 짤렸던 기억이 나네 아.. 생각난김에 다음에 다시 봐야되겠다 풀메탈패닉 다시 한번 더 장르기 다시 한번 더 장르기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제 틀린다.. 크시 건담이구나 테스트 파일럿 3건담 어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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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아신 이거 무슨 내용이야 백년전이야 이것도 이 세계랑 같은 세계의 과거 미랜가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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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이쁘네. 색깔별로 있네. 그리고 디펜스. 불굴. 불굴로 그냥. 선광. 집중. 예로. 원빵. 태워야겠다. 와. 이거 뭐야. 얼음. 얼음. 불굴. 불굴로 버티면 두번. 두방 버틸 수 있고. 집중. 어. 얘를. 얘가 좋겠는데. 밀어넣으면 되겠는데. 집중으로. 집중으로 버티면 되니까. 정신. 직감. 즉시효과가 안되고. 힘조절은. 뭐해요. 힘조절은. 저걸 안잡는거에요. 키만 깎는건가. 저걸 안잡는거에요. 키만 깎는건가. 맞았고. 그냥 이거 어설틀 써가지고. 여기있고. 여기있고. 돌고들니까. 좀. 깊게 들어갑시다. 얘네. 동결 분립. 이제 마무리에. 어.. 지진 않겠지? 대 드래곤용 어색트 라이플 안들어에요 안들어오어 크리 나이스 아직감 오 크리 얘네 전부다 기본 딜이 쎄네요 반격으로 바르다 잡겠다 반격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